시크릿이라는 책 봤어? 모든 게 그렇게 돼가는 거 같아 어버이날 촬영도 그렇고 쉐이빙 촬영도 그렇고 지금 돌고 있어? 안녕하세요 서한바오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디어 기다리던 구독자 1,000명 전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뭐를 전해드릴까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치킨 쿠폰을, 기프트콘을 발송해드릴까 스타벅스 커피라도 드릴까 하다가 이발사에도 항상 출연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시그니처한 제이스 슬론의 슈페리어 홀드 1947의 향이 아주 강한 포마드랑 그리고 제 개인적인 헤어 토닉인데 이건 제가 써드린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많이 여쭤보고 인기가 많아요 되게 쿨링감 좋은 시원한 헤어 토닉이거든요 머리에 샴푸하고 나서 바르는 건데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오늘 기준으로 2주 안에 써주신 분들 댓글에 추첨을 통해서 따로 발송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0명 되면 포마드 두 개를 드리던 다른 것도 드릴 테니까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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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